아우, 쟤네들 여기 밤에 사진 찍어도 멋있겠네. 기다려. 어딨어? 여기. 하나, 둘, 셋. 이거는 니네가 이렇게 펼쳐봐야지. 저 퉁 나오나 보게. 근데 아까 현숙씨가 얘기한 거 여기 녹음이 안 됐어. 아, 유감스럽게도. 다시 한 번 오겠어, 한 번만 더. 아까 엔진 났어요. 자.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찍으려고. 어. 자. 잠깐만, 뒤로. 오, 대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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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멋있어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콜. 그, 그거까지 그 빗들어. 오. 자기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너무 잘 찍히네.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영이 언니꺼 멀리 있는 거 찍었는데 확대하니까 깨끗하더라니까? 응. 이거 아이폰은 확대해도 깨끗해서 화면이 안 깨져. 응. 사람이 또 한번 나오잖아. 나는 아이폰을 4S까지만 써봤거든. 그냥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봐. 응. 왜냐하면 이게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렇지?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멋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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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진짜 여러 편인 맞나 보다. 둘이서 국성팬들이 그냥 하는 식으로 줬더라고. 여기가 여기가 심하게 사진을 찍는건지 그냥 나무 저거 끄끈 스카이까지 보여야 되는데 선명하게 안나온다 잠깐 기다려 이 나무로 기준으로 해보자 됐어 새로 찍는거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야 이거 멋있다 자 그럼 아까 그 얘기 한번만 더 해주세요 저요? 네 여기 수표 보니까 우리 신랑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지 그리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윤정 부부를 보니까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 서로서로 서로서로 조금 닥살스럽더라도 지금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할게요 사랑은 표현하고 살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야 너네 얼굴 좀 얼굴 날 쳐다봐 이 사진기를 봐봐 바라봐 날 좀 바라봐 자 됐어 찍고 찍히는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지만 여기는 인간의 사랑의 세계네 찍고 찍어주는 하하하하 산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냥 들어 누워 여기는 멋시름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 너무 멋있어요 여기봐야지 여기 여기 여긴 올라왔다 오케이 짠 한 말씀할게요 오빠는 이렇게 외나무다리에서 당신을 만나면서 이게 만약에 혹시 흔들려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도 언제나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공기도 맑고 숲속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당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왕자처럼 당신을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하하하하 너무 멋있네 자 천천히 너무 멋지네 100달러치고는 조금 비싸다 어휴 꺼야 안돼 아 왜이렇게 빨리 가? 저기는 아 얘는 굵다 너무 그거라는 것 같은데? 꽝 저희가 제일 꼭대기인가봐요 여기 찍어줘 검 찍어줘 이렇게 해서 언니 세명 우리 다 나오게 야 저 위에 봐봐 오우, 댁길이야. 오우, 세상에. 어휴. 이거 못 보고 왔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 자기가 보자고 그랬는데 진짜 잘한 거야. 그죠? 참. 아, 아니야. 아, 저것도 누르고 해보는 거야?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의 집중을. 응. 나 얼굴 조그맣게 나오는 적이 참 많네. 하하하. 우리빨가 맨날 그렇게 짓다가 이렇게 자기가 조그맣게 나오니까 좋은가 봐. 하하하. 아, 이야. 참 끝없이 연결되네. 여기를 도시락 싸가지고 와야 되겠어. 다음에는. 그쵸, 그럼 무엇이 더 좋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우와, 이거 완전히. 어? 저기, 저거 여기 다 있네. 저쪽에도 있고. 여기 저녁에 이쁘겠어요 여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일 저녁때 한번 와야 되겠는데 내일 저녁때 모레 저녁이나 근데 이거를 보려면 여기를 천상 와야지 보는거 아냐 이 안에 들어와야 이걸 보지 밤에 오면 또 괜찮겠네 10불만 더 주면은 자 찍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짠 이거 대타 무섭다 자기 없이는 갈 수가 없네 자 오빠 찍어줘 잠깐만 짠짠 짜자자잔 뭐라고 얘기해야지 짜자자잔 뭘 매일 얘기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아까 진짜 멘토 그거는 죽였어요 살면 살수록 진심이야 진심이야 정말로? 어 오빠 매력터져 몰랐어? 몰랐어 내가 맨날 찜빵만 남아가지고 찜빵이랑 찜빵 주고 찜빵 가지고 찜빼 놓고 에이 진짜야? 그건 아니지 진짜야? 그거는 삶의 양념이야 양념 아 양념 고축가루 소금 뭐 이런식으로 심심할까봐 오빠 저기 뒤에 올 때까지 멘토 날려주세요 오세요. 이렇게 우는 거를 제가 찍어주는 거예요. 자,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아, 우리 윤종 씨가 그냥 멘트를 너무 환상적으로 날려서 제가 찌릿찌릿해. 아까 그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현숙 씨 얘기대로 표현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표현력이 그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으면서 그냥. 듣고 있어 우리 뒤에서, 뒤에서 듣고 있을 때. 참, 뒤에서 그냥. 팬들이 두명이 열렬히 추천되니 그냥 열혈 팬들이 있어갖고 자기는 좋겠어. 한 말씀해 주세요. 어우, 정글 안에서 걷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꺼 보세요. 신혼부부 특히. 불 들어올 때. 근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응원하니까. 우리 키트도 나를 계속 응원하니까. 내가 살았거든. 너무 살았서 탈이지. 살리는 거야 계속. 남편을 살려주는 거야. 제가 저렇게 남들이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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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는. 이랬다, 얘가. 저기는 공주님이 산책하는 저기 같으네요. 어, 비꼬요. 어, 저기 올라가 있어. 사진 찍어줄게. 올라갑시다. 올라갔지. 나무 막 만지는데, 왜 못 만지게 하지? 그냥 만지면 돼요, 뭐. 뭐 만질 것 같아. 만지지 말랬는데, 왜 만져? 더 만지지. 거꾸로. 더 만지지. 여기 8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데는 거죠? 4명까지는 괜찮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무서워서 돈 받고 가야 되는데, 돈을 내고 가니까 좀 억울하다. 이거를 돈을, 여보, 돈을 내고 가야 돼.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여보, 여보, 핸드폰 빠지겠다. 핸드폰. 왼쪽에. 핸드폰, 핸드폰 빠질라 그래. 어, 앞에 봐, 앞에. 아, 이거 소리. 지그재그로 얼굴 돌려. 하나, 둘, 셋. 응? 응, 핸드폰 빠질라 그래. 그 고리가 고리, 고리, 고리를 집어넣으라고. 고리 걸리면 쏙 빠지니까. 알았어. 어, 고리가 빠진다. 응, 오케이. 껐어. 자, 다시. 다시. 자, 해봐. 뜨거웠어, 뜨거웠어. 다시 한 번만. 아이고, 뜨거운 남자와 함께하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너무. 여보, 같이 가. 여보, 같이 가요. 어, 이거 보험 다 들어있나요? 여기? 보험? 이거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이거. 오빠. 자, 가봐요. 와, 됐다. 무섭네. 오우. 여보, 같이 가요. 하하. 자, 아. 천천히 찍어 주어. 여보, 왜. 어, 오케이. 쫘악. 너무 예쁘지. 어. 쫘악. 여보, 쫘악. 쫘악. 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뉴질랜드는 삶을 살수록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우리 오빠 차가 아하하하하하하 저렇게 감격하는거 봐 어 한방에 그냥 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자기는 그냥 두마디에 딱 끝나네 나는 말이 많은데 자기들 한 번에 탁 야 환상이야 하하하하하 둘다 멘트 날리기 선수야 하하하하하하 서로 서먹이 멘트를 이젠 많이 배우고 가네 하하하하하하하 나도 가서 말해볼께요 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신랑 가는거 그런다 하하하하하하하 너 거기서 뭐 뭐하고 왔어? 어 이거 뭘까? 이런식으로? 어? 어휴 어휴 저까지 있어 무지하게 뭐네 야 이거 밸류가 있는거다 여보 그만한 돈이 되는거네 나는 요 앞에만 봤는지 알았더니 이게 밸류가 된다 어? 밸류업을 응? 끝을 봐야되는구나 어 밸류가 있어요 우리 찍어주는줄 알았잖아 우리 찍어주는줄 알았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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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